직장 자기공명 영상 촬영 안내 직장 MRI는 직장 부위의 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MRI라고도 불리는 자기공명 영상은 강력한 전자기장 가운데 환자를 위치시킨 후 몸속의 수소 원자액이 방출하는 자기공명 신호를 수집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검사입니다. MRI는 X선을 사용하는 CT와 달리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체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와 변형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의 신경계를 비롯하여 전신의 혈관계통, 복부장기, 유방, 척추와 디스크, 사지의 뼈와 관절, 근육과 인대 등에 대한 검사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 및 방법, 검사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검사 전 준비 사항 안전한 검사를 위해 현재와 과거의 병력과 함께 과거에 수술이나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형제 등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MRI 검사를 위해서는 6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항문으로 젤리 100ml를 주입하기 위해 검사 1, 2시간 전에 좌약을 넣고 20분 정도 참은 후 관장을 합니다. MRI 장치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금속물질이나 전자장치 등을 지니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 박동기나 각종 투약 펌프, 청각 보조장치, 내동맥류 수술 클립 등 몸속에 금속성 물질이 들어가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분들과 사고로 인한 파편 등 몸속에 금속성 이물질을 가지신 분들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MRI 검사를 위해서는 좁은 원통형 기계장치 속에서 수십 분 이상을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검사 과정과 방법 검사 시에는 편안한 복장이나 가운을 입으시고 촬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옷, 강한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속성 물품이나 신용카드 등은 모두 제거하여 주십시오. 일부 검사의 경우 보다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 조형제라는 특수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물 투여를 위해 정맥도관을 삽입하고 소장운동을 억제하는 진경제 근육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문을 통해 초음파용 젤리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환자는 테이블에 누운 상태로 검사를 받는데 필요시 환자의 몸을 묶거나 특정 자세로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검사 중에는 웅웅웅 하는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하므로 편안한 검사를 위해 기마개를 착용시켜 드립니다. 준비가 끝나면 테이블이 이동하면서 원통형의 기계장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검사가 시작되어 장치가 작동하면 인체의 단면 영상이 촬영되는데 조형제를 사용할 경우 정맥도관을 통해 약물을 투여하면서 반복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검사 시간은 검사 부위와 방법에 따라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MRI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이나 일부 환자에서는 조형제에 의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알레르기, 천식환자와 심장질환, 신장질환을 가진 사람 과거 약물 부작용에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형제 주사 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대개 가벼운 구토증이나 두드러기, 가려움증, 반점이나 얼굴이 붉어짐, 기침, 쉰목소리, 콧물, 일시적인 호흡곤란 등 가볍게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쇼크 등 매우 심각한 형태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관련 주의사항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라주십시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흉부와 복부검사 시에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숨을 참거나 내쉬는 등 호흡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조형제를 투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거나 이상 증상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의료진이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좁은 통 속에 들어있는 느낌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으나 비디오를 통해 의료진이 관찰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여 주십시오. 기타 사항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검사 방법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지며 치료 방법의 선택이나 치료 계획의 수립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인체의 단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초음파 검사나 CT 등이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자기공명 영상 촬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